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CZEN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알아보게 될 것 같고요. 코드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12일 금요일 11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689명, 현재 4일째 700명에 육박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700명 아니면 또 1000명 가깝게 확진자 수가 나온다고 하면 시적으로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CZEN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인공지능 AI 전문가인 이준현 박사를 영입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을 통해서 차별화된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검사로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고 대량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최근 국내 식약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저항대에서 걸리면서 조금 약간 호재가 오히려 그렇게 약간 좋게 영향을 미치는 흐름은 아니었고요. 최근에도 조정을 받으니까 특별한 이슈도 없고 조용하죠. 또 조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좀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래도 여러 의견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항상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주시는데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본인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항상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그냥 그냥 의견 제 의견이 이렇다는 거지 제 의견이 뭐 100% 맞거나 뭐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 해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시젠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 뭐 한 언제였죠? 한 10월달 이때는 주가의 하락을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 네 여기서는 좀 하락을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냥 하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상황들이 어떻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젠이 그나마 좀 대장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정말로 많이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어 다른 종목들은 정말로 많이 빠졌는데 이쪽으로 네 많이 빠졌어요. 정말 네 65,000원에서 거의 23,000원까지 빠졌어요. 최근에 네 시젠은 그러진 않았죠. 네 아무튼 어 시젠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젠이 뭐 코로나 코로나 테마주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맞지만 어쨌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돈을 계속해서 잘 번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은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평균적으로 2분, 2분기, 3분기, 잔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00, 3,000%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근데 그런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나올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산업은 반도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 산업처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심리적인 영향으로 시즌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뭐 어떤 분은 그냥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좋게 보면서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이게 사람 그런 흐름 자체가 항상 뭐 똑같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그냥 저항돼서만 매수 관점을 보지 말자.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또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리뷰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종목 뭐 종목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매수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좀 약간 얄밉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돈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틀리기가 싫으니까 약간 얄밉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암튼 얄밉게 좀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 진단키트... 생각보다 근데 그런 우려감이 있었죠.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단키트는 이제 안 쓸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또 반등을 해주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은 바뀌죠 말이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냥 주가는 내리는 거는 뭔 이유가 있든 뭔 이유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든 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든 그건 내리기 위한 부분이 있고 올릴 때가 되면은 또 그 올릴 때 필요한 또 그게 뉴스나 아니면은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지? 그렇게 생각... 그런 걸 막 찾아서 아... 그래서 아... 그러면 더 투자를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렸는데 아... 뭐... 잘못되었다 이거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백신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가 이제 제넥신 그쵸? 제넥신이랑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그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또 이제 진단키트가 사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들이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오히려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번도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도 이상... 그러면은 너의 의견은 뭐냐 좀 확실히 해라 의견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정말 확실히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 되면은 저는 매수 관점이다 어느 구간이 되면 매도 관점이다 한데 이 중간 구간들에서는 헷갈립니다 저도 정말로 헷갈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그리고 명확하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해봐야 여러분 뭐 여러분들 희망해로만 돌리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대로 맞게 분석을 진행하는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냥 트렌드 구간들이 그래도 최근에 저점 구간들이 지켜주는 지는 보자 우리가 저점 구간들이 지켜주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60분봉 정도로 보는 걸 추천을 드렸죠 1봉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60분봉이나 뭐 한 30분봉 정도는 보시면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지켜줬어요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인 건데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4% 5%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또 깨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켜주면서 이런 지켜줘야 될 자리들 이런 자리는 그러면 만약에 올라갔으니까 지켜줘야겠죠 그러면은 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라도 올라가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아니면은 뭐 쏴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좀 분석을 한 사람들이나 뭐 차트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아 심리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적인 하락 트렌드 아래서는 좀 지지를 받았고 잠깐 멈춰졌다가 이탈이 나왔으니까 또 이 추세가 또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죠 차트 관점에서만 말을 하게 되는 근데 이상하게 지켜줄 자리들이 있죠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공매도나 아니면 쇼트레이더들은 매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배팅이 하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은 뭐 이런 구간들 이전에 매물대적인 구간들을 1차 목표가를 잡고 오히려 이런 퇴근에 나왔던 고가적인 부분들을 손절가로 잡고 약간 1대 2, 1대 3 이 정도의 배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트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은 실질적으로 매도를 안 보게 되죠 오히려 여런데를 지켜주는지 보고 상승 배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끗 차이죠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시세가 나오는 거는 어느 한 끗 차이에서 결정이 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세력들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느 구간을 지켜주고 어느 구간을 일부러 이탈시키는 행동은 주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대응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 우린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지켜주면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또 주말 사이에 또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됐겠죠 네 이상 시젠에 대해서 리뷰를 아 그리고 주봉 정도 한번 볼게요 일봉 받고 주봉 음 뭐 어떻게 막 뭐 그래도 엄청 좋아 보이는 차트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길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간다 21만 중반대에서 후반대 네 이 정도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를 이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여케덴 숄더가 나왔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를 어떤 그 컵핸들 패턴 네 이런 패턴을 보고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지켜줄 자리 지켜줬으면은 또 21만 7천 원 자리나 그 이상까지 좀 올라가지고 또 조정받으면은 또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차트 관점으로 보면은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봉은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방송을 좀 일찍 켰어요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좀 주봉은 다음주 월요일 시장에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한주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네 그리고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송구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자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링크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